교통권, 이동권 이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시가 발전하고 또 삶의 공간이 발생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되면서 교통이 도시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도시교통을 집중적으로 한 게 제가 직접 맡아서 한 게 한 10여 년 이상이었고 공직생활 기간 합하면 한 기간이 한 30여 년 되는데 저는 주로 도시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하는 데 집중을 두고 현장에서 직접 업무도 처리하고 정책도 위반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돼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 관점들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인구 소멸 위험지역 보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어르신들 읍내 병원 한번 가려고 일상적으로 가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가고 옆에 이동하려고 하는데 또 마땅치 않아서 또 시장보로도 안 가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느끼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은 특히 농촌, 이쪽 지역은 이제는 예전에 수익성, 또 수요 여기에 입각해서 교통을 대응하기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이제는 인구가 줄어서 교통수요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안 됐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마 도시도 그동안에는 교통수요가 많아서 이거를 대중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지하철을 대중교통수요로 승강하고 그걸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도시교통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수익성 가지고 도시철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이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멸이기 지방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 소멸이 모빌리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 인구의 가소화 현상은 당초 예상 대비 인구의 감소의 전환 시기가 8년 앞당겨져 있고요. 이러한 인구 감소라는 영향은 고령자의 인구 부위를 높아지고 경제, 사회, 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또 지역사회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모빌리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228개 지자체 중에서 18년 기준으로 한 89개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인구 가소화 현상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방도시의 고령화 심화 현상은 교통 이용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버스 중심의 어떤 모빌리티 체계에서 버스 경영 여건 악화라는 부분은 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화된다는 의미고 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부분은 또 신체적인 물리적인 활동이 좀 열악해지는 교통 약자가 많이 증가해서 그간의 좀 접근성 도보 위주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를 발생하는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통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 여건의 약화 현상으로 인해서 대도시 대비 지방도시, 농어촌의 교통 서비스 불균형 현상이 서비스 격차가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지방도시의 사회 경제적 기반은 여러 가지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산업 기반이라든가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이런 측면의 약화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도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히 약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규모나 경제활동 인구가 큰 50만 이상 시인은 평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한 40% 수준이고요. 또 인구 5만 미만의 군은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측면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공공교통을 유지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담보로 하고 있는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이러한 현상에서 농어촌이나 벽어지 행정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류장까지의 이동 거리라든가 버스 1일 운행 횟수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공급 수준은 대도시나 시지역에 비해서 지방 시군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간적인 면적 부분에서는 확대되고 있지만 운행의 빈도라든가 서비스에 공급하는 수준,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좀 약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요인의 영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중앙정부는 버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교통 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시, 도나 지자체의 삶으로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벽지 노선에 대한 벽오지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 버스에 대해서 정부가 한 30% 국고 부조금을 지원하기로 해서 재정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벽지 노선의 운영 규모는 전국에 한 3,405개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인구 가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노선에서 벽지 노선을 많이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당 전국 벽지 운행 구간의 운행 노선의 평균 운행 횟수는 1일 한 6회 정도인데요. 충분하게 경제사회 활동이 담보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운행 시간으로 예측을 하자면 한 2시간에 1대씩, 1시간 반에 1대씩이라서 좀 생활권의 일상생활을 영유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대비해서 20년도에 벽지 노선의 재정지원 규모는 3.4배 증가하는 추세여서 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또 대형 버스로 노선에 정기 운행을 하는 이 구조가 지역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대안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가 투입되기 좀 어렵거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는 지역까지의 도보거리가 좀 많이 보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한정된 버스 대수나 운수종사자로 빈번하게 운행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백원택시, 천원버스와 같은 도시형 농촌형 교통 모델이 지금 또 지방과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농식품부에서 14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택시형이 전국 확대되고 있고 소형 버스는 2019년부터 지원이 확대돼서 현재는 한 69개 시 82개 군에서 이러한 도시형 농촌형 교통 모델, 노선 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도 운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농어촌이나 지방도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시작됐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가 더 합리적으로 이러한 이동권을 더 보완을 해줘야 되는지 어느 수준까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정된, 지원되는 대상의 합리성이라든가 부합성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지원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운영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화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의 지자체의 조례로서 지역 여권에 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있고 실상은 또 이런 말담부에 있는 부분들의 운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수단이나 이런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적립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공백 지역의 이동권의 확보 문제가 한 20년 전도 먼저 사회 문제로 대두돼서 이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여권이라든가 어떤 재정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 제도 개선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지방도시 인구 감소나 최선성 악화로 교통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지방 공공교통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을 2007년도에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여러 차례 2014년, 2020년까지 지역 교통망에 대한 형성과 유지 그다음에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지역 공공교통을 유지하고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을 제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단위 사업별로 어떤 지원 사업에 재정 지원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현재에 공급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영 규모가 지역의 여러 가지 통행의 수요나 실태에 부합하는지 지방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규모 내에서 좀 더 운영 효율성 있고 가성비 있는 서비스 공급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진단이나 계획 실행을 했을 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의 방식은 지역 여건이나 재정 투입 가능 규모나 지역의 운수 사업자의 여건이나 지역 주민의 이동성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이나 이런 신 모빌리티 서비스도 이러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수용성을 좀 높여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운수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운수 사업자가 경영 여건 악화로 사업 면허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이러한 인구 공백 지역의 교통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 도시에 또 이런 농어촌 측면에서 적정 기술로 비용이 좀 절감된 운영 모델의 적정 기술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실증 사업이나 시범 서비스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단위 사업별로 재정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지역 여건에 맞춰서 어떠한 부분의 서비스가 적합한지 기존의 운영 체계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이동권의 확보 수준과 어떤 유지의 규모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기반을 마련해서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 지원 대비 운영에 대한 기대 효과가 적정한지 이 개선에 또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좀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해당하는 농어촌이나 시군의 생활권의 봄이라고 보면 사실상 본인들의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의 생활권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빈번한 이용 수요에 좀 더 서비스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좀 설정을 해서 또 이러한 좀 적정한 생활권 노선들을 좀 발굴하고 기관의 어떤 운영 체계를 이런 부분의 수요와 운행 범위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갈 수 있는 좀 지방도시형, 농어촌형, 공공교통 운영 체계 개편에 대한 전략들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규제 센트박스나 신기술의 활용이라든가 신교통수단의 시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농어촌이라든가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문의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들의 인구 고령화들도 좀 과속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수급에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적 모델, 대안적 모델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고 또 이러한 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문의 이동, 또 모빌리티 서비스 요구에 부합을 할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지역 특성과 수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운영 방식 또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서의 좀 효율적인 운영 방식 이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또 미래기술의 활용성이라든가 또 농어촌의 여건에 맞는 서비스 모델의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공공의 지원, 공공운영 서비스의 지원 체계에 대한 어떤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방도시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이러한 측면에서 좀 확대를 하고 이런 것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좀 구체성 있는 제도로 보완해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서비스 비용 보상 제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좀 재정 자립도가 좀 낮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익 서비스 비용 보상 안에는 노선 건설이 벽지 노선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 사업도 있지만 요즘 언론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공공 운임에 대한 간명 보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임수현 박사님께서 많은 모델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시행하게 되고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틀 안에서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가 현황인데요. 지금 누가 그러면 좀 우대를 받고 있냐라고 보면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국가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액 또는 일부 할인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양적인 측면보다 요즘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도시철도로 인한 무임 수송이 엄청나게 액수가 크다. 그거를 좀 빨리 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가철도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시행됐는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 고령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법이라는 곳에서 이동권을 좀 보장해줘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법에서 각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결국 그 요금을 결정하고 이 무임 수송을 실행하는 혹은 할인된 요금을 실행하는 결정을 하는 주체는 보통 지자체 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장, 버스를 운영하고 버스를 관리하는 지자체 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보호하라고 했지만 결국 그 결정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법들이 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사실은 저기에 도시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좀 요금을 할인할 수 있게 좀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법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행령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거기서 명확하게 방향이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할인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얼만큼 할인해줘라라는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일단은 시내버스는 없고요. 철도 수단 말고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적 차이가 좀 발생하는 수혜자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발제 의뢰를 받고 제가 좀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봤는데 앞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원래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적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 수단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강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적 차이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고령자들은 그래도 좀 복지적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오른쪽 편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구의 규모도 상당하지만 지리적인 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특정 지역에만 지금 도시철도가 있고 저기 지역 주민들만 좀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과업을 하면서 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왼쪽에 있는 표에 보시면 역세권에 살고 있는 일반 이용자들 일반 전체 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0.7통행 정도 하는데 역세권이 아닌 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2.8통행? 2.28통행 정도 합니다. 즉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이 한 2.5배 더 많이 통행을 하고요. 고령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분들은 역세권에 사시는 경우는 13배나 더 열심히 통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통행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고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또 어떤 그런 행복감도 느끼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회들도 줄어들고 해서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한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령자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지역적 편차로 놓고 보면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농어촌 지역에서 그게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제도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어떤 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복지법에 의거해서 하고 또 어떤 거는 국토교통부 관할에서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지자체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제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수행하고 보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주무부처들은 조금 서로 책임을 좀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법에 되어 있으니 해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떤 교통시설과 관련된 사무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관할 법에는 우리는 보상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다각화된 어떤 법 제도와 주무부처들은 어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갖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거창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얘기되는 법안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사례 검토인데 이거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PSO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열외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수단을 칭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역을 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떤 도시면 도시, 국가 전체면 전체의 모든 수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용자를 기준으로 이런 서비스 제도를 설계하지 철도는 하고 버스는 안 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시사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부담 주체도 가끔은 이제 지자체 시장님들이 내가 복지 정책을 더 많이 펼치고 싶어서 버스를 공짜로 해주겠어라고 할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을 분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앙정부 법령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좀 해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에 대한 거는 그래도 노인복지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빨리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동권 확보라는 게 꼭 저기 앞에 있는 고령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약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저희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정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다른 법률들로 되어 있지만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신 농원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한 법에도 이들의 이동권을 보호해달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저희가 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대중교통이 어느 방향으로 계획되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국토교통부랑 이런 관련 주무부처에서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실 방향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특정 수단, 특정 지역으로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운송기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이용자들이 본인의 니즈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 좀 서포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철도 PSO 개선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주무부처와 다양한 법률로 인해서 사실상 하나된 의견과 좀 하나된 정책안을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권이라는 큰 테마 아래에서 어떤 교통복지라는 더 큰 주제로 그런 걸 좀 아우르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안은 만들지만 사실 다 같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그리고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당하게 잘 나누어서 좀 보편성도 확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특중 주무부처라기보다도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범부처에 좀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으면 더 확실히 그리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법률 제정에 있어서 제가 의미 있게 봤던 부분들은 일단 교통소외지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국가에서 지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교통소외지역은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만 지정이 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아마 정읍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서 아마 DRT가 운영이 됐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읍 씨가 돈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가가 벽지노선 외에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벽지노선 외에도 아까 우리 김진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자 측면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되죠. 과연 지역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걸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정읍고창 여객버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항고속입니다. 대항고속 부채가 엄청 많아요. 부채가 굉장히 많고. 대항고속 입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시에서 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넓다. 그리고 이 지역 운행 못한다. 이 지역 더 운행하려면 돈을 더 달라. 이런 식의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돈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한번 어느 정도 줬는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3년간 거의 40% 이상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 돈을 지자체 지방비를 또 시의해서 돈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40% 증액을 했는데 막상 시민 입장에서는 40% 증액된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느끼세요?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선도 똑같고 배차 간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중교통 실태를 하나 짚어보고 그 다음에 개선대화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8분 시간이니까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직 지방은 대중교통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회계 처리부터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위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하고 택시하고 별로 구분이 없어요. 버스하고 택시를 하나로 묶어서 대중교통 지원이라고 해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발적인 지역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로 굳이 수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와 택시에 업관을 좀 허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정읍 같은 경우에도 DRT라고 해가지고 행복콜 콜버스, 콜택시가 많이 들어가시죠. 이 집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달라가지고 서로 그 집계 자체도 같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선 대안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대부분의 수요는 여객 수요도 있지만 물류 수요도 있습니다. 물류.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자제분들한테 김치도 부쳐주고 하려면 나오셔야죠. 그리고 이제 장날 같은 데 가서 장을 보고 들어오려면 이 물류 서비스랑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도시 지역이랑 다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굉장히 생활물류, 택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 싶어 한 투명하게 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가능한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곳만 우선 선별해서 지정해줍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할 때 국토부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행정, 준비된 지자체, 준비된 운수업체에서만 교통 소외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단계별로 좀 시행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최근에 특별자치도 됐습니다. 제주,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가 됐고요. 특별자치도에서 고민도 이런 고민입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이 지내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 지원을 받을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농어촌의 기본 교통권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막는 큰 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버스 제공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많은 법에서 제공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일부에서 전부 다 어느 정도 논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률의 가치를 제공지원이 시작되는구나가 아니고 이 법률의 가치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고 명확히 타겟팅을 했구나라는 것에 그 가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통은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교통은 수단이다 이것을 대학에서 맨 처음에 배웁니다. 그래서 교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동권 이건 수단이죠.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수단, 나이 든 어르신들이 병원에 접근하는 수단,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수단,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수단. 그래서 이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어렵고 공공서비스에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을 사실 진짜 주식과 같이 이동권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 할 정도로 지금 사회에서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배우 도시의 인구가 얼마큼 되어야지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수도권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병원 가고 싶고요. 큰 대학 가고 싶고 큰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더 앞으로 와가지고 우리 농어촌 측을 따져보면 큰 병원은 제주도로 와도 굉장히 작은 서비스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교통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이동권을 확보하는 법률 정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전하고 달라진 게 어떤 거냐면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의 운영 비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 입사했을 때는 버스 대당 운영비가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건비의 인상이나 아니면 근로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한 대의 버스를 운영하는데 8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건 전북 지역도 비슷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거의 서울과 똑같은 운송원가가 들기 때문에 하루에 대당 80만 원을 운영해서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 그렇게 적은 승객을 이렇게 서비스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가가 정말 적정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정말 산업화 시대에 했던 거주지와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조금 단조로운 고정노선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 전략을 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수요 대용 버스가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다만 수요 대용 버스가 너무 택시처럼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사실 마을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환호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외곽에서는 마을버스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환호하는데 그냥 이제는 그 노선이 없어지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싫거든요. 그럼 이거 중간 정도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라고 했을 때 경기도의 사례를 하나 제안해 드리면 경기도는 이제 여기서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도시형 농촌형 모델 중에서 농촌형 모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데려와주면 그 차이를 타고 엄마가 아이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주죠. 그 버스는 엄마 아빠의 직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직장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통 그 지역에 군부대들이 있어요. 군부대에 외출용으로 이 버스가 이용됩니다. 군부대에 다시 군인들을 데려다주고 나서 이 버스가 이제 엄마 아빠의 직장으로 갔고요. 그 직장에서 엄마 아빠를 태워서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들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선이 다 변화.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냥 공장과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아니고 그 지역의 니즈, 이것 하나의 예의입니다.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노선이 변화하고 또 시간대별로 또 주말에는 그 노선이 이제는 관광용으로 그 지역을 찾는 관광을 위해서 관광용으로 사용된 노선으로 운영되고 사실 이렇게 노선을 조금 이렇게 카멜레언처럼 변화해가지고 그 지역의 수위에 맞게 그 지역의 니즈에 맞게 운영을 함으로써 고비용의 운송업가와 지역 주민의 대인교통 니즈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넣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서비스 운영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왜 기존에 대인교통 계획이 없어? 라고 했지만 기본 서비스 운영 계획이나 아니면 거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금 더 발전적인 정책 제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원과 저처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의 의견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전라북도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아마 농식품부에도 나오셨고 국토부도 나오셨는데 과거에 수용답형 교통이라는 제도를 유객운사법의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무진장, 무주지난장수, 그다음에 전주의 완주군 전주시 인근에 완주군하고 몇 군데 최초로 시범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수용답형 셔틀버스를 운행도 해보고 제가 현장 가보고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시골 출신인데 깜짝 놀랐어요. 전라북도의 교통 여건들을 보면서 버스 타는 데까지 이렇게 장바구니를 장보따리이고 시골 장날 한 7km, 8km를 걸어 나오셔서 통과 교통들이 쌩쌩 달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다니는 갓길을 가장자리 갓길을 걸어 다니면서 보따리를 이고 지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대로변호까지 나오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셔틀을 쭉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행하고 완주군에서 그 당시에 버스를 농식품부하고 구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한번 한 적이 해봤어요. 해보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까 우리 김상현 박사님 많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드시 시골 어르신들은 나오실 때 장에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밭에서 수확하신 것을 지고 장거리를 들고 팔러 가시고 돌아오실 때는 또 공산품을 사가지고 들고 들어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그 당시에 차를 너무 사람만 타는 것을 도시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바로 물류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도 김상현 박사님과 동의하는데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그 주민들의 그 당시에 제가 농식품부하고 계속하면서 계속 계속 보완 농촌님과 동모데로 보완해왔던 것이 동행 목적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목적이 아침에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 농민들의 직장은 논밭이에요. 논밭이고 과수원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공단에서 이제 지금 한 2년 전에 경상남도 경남본부장을 하면서 제가 하루에 매일 아침에 그 경남소방군부의 사망자 현황 119 소방 출동 상황을 매일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보면은 농촌 지역에는 대부분 농도에서 경우기가 전복이 되고 협소한 농로를 가다가 전복이 되고 이렇게 이동 오토바이가 도랑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사고들이 나요. 사망사고 중상사고 자 그럼 이거는 이동권이 아닌지 주민들이 물론 거기는 버스가 못 들어가요. 버스가 못 들어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시면은 밭에 가시고 논에 가시고 과수원에 가세요. 나머지 5일에 한 번씩 장에 가고 병원에 간간히 한 번 가시는 거 지금 오늘 논의가 대부분 이거는 뭐 제가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동권이라는 문제를 제가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된다는 게 농촌 모빌리티라고 제가 정의를 계속하고 지금 계속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도 제가 충청남도 어느 군단에 갔어요. 가서 제가 현재 비닐하우스 단지를 제가 직접 한 3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왜 사고가 나지. 그 주민들끼리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가서 보면서 이건 농촌 모빌리티는 경운기, 트랙타, 1톤 화물차, 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사륜차, 사바리, 전동 휠체어, 보행 이게 다 교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없이 이렇게 주민들끼리 다치고 돌아가시고 해요. 그런데 공도가 아니면은 공도가 아니면은 총정부나 어디 어느 지자체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공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라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관심을 가시는데 마을 앞에 지방도 법적인 도로 벗어나면은 일어나는 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동권은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저도 시골 출신인, 제가 어르신들 지금 시골에 계시는데 다 매일 경운기 어디 가서 이 경운기 하나 이렇게 가면은 꽉 차서 가는데 이게 넘어질까. 그래서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제가 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서 농촌 모빌리티 경운기나 이런 데서 디바이스를 붙여서 실시간 지도를 농촌 지도는 지도에도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농농으로들은. 그래서 상세한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로시설이나 인프라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주민들이 농밭을 가기 위해서 다행히 마을 안에 경작지가 바로 뒤쪽에 있으면 다행인데 도로를 관통해서 내가 일터까지 가시는 경우는 반드시 도로를 걸어나오시거든요. 불편하신 어른들이 길 넓게 시골 도로 가면 걸어갈 수 있는 폭도 없어요.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걸어가시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통과하는 차들에게 돌아가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나중에 보완을 하실 때 도로의 인프라 부분도 좀 그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지방정부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로를 조금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까지도 법안에 조금 담아야 이게 전체적인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DRT를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한 63개 지자체 수용다평교통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기에 운영을 하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요. 농민들의 문 앞에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거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도하고 도로의 경계만 말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공도만 벗어나면 도로 네트워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실사를 다해 조사를 다해야 돼요. 조사를 다해서 도로 지도를 소위 말해서 지도를 새로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 이런 비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이런 인프라 비용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시골지역에 가면 지금 5G망이 통신사에서 막 이런다고 하지만 통신망이 터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신업용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죠. 앞으로 자율셔틀 이런 거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첨단시대에 맞게 첨단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신비용 이런 것들도 인프라 비용들도 같이 법안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용량 수동을 하는 부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두 번째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지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저희가 용어에 익숙하고 친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게 2005년이거든요. 2005년도에 대중교통의 육성미 영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 정도 경과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는 기본계획이 네 번째 수립이 되고 4차 기본계획이 22년에 고시가 돼서 올해 2차 년도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한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길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방향에 대한 전환을 할 시점도 오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육성촉진법 안에 보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사실 3차 기본계획과 4차 기본계획 안의 내용들을 보면 농어촌 및 벽지 노선 벽지 주민을 위한 그런 이동평의 증진을 위한 과제들이 상당수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이런 이동권 문제에 대한 법안 제정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오늘 토론회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기존의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세우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그 과제를 했던 저로서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법정계획이긴 한데요. 사실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돈 문제가 가장 큰 한계로 볼 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리 SOC 예산이 보통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20조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안에 대중교통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중교통이 이제 철도가 대중교통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 농어촌 지역에 철도, 도시철도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좀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버스, 노선 버스나 다른 정류장, 대중교통 시설들 이런 사업 예산들만 보면 굉장히 적어요. 21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8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철도 사업에 투입되는 게 8조 천억이고요. 그래서 한 96% 정도 차지를 하고 노선 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2천억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 하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제도 추진하고 하는데 정작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많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국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과제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수반되는 모든 법정계획은 다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협의를 해주질 않아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비슷합니다. 여태까지 기본계획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과제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들, 과제들이 들어가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도 사실상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기재부에 발목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안에 과제는 아니면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재정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3차 개혁부터 반영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이 보면 법률에 의한 공공할인 그리고 정책 목적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손실보전금은 원인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제도 아닌데 이걸 왜 넣느냐. 대중교통에 관한 것들을 뭔가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국가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가 돈 많이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윤주병 의원님께서 의원실에서 만든 법안을 보면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공감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의 대중교통법에 의한 그런 계획들, 사업들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법을 신설하는 것과 기존 법을 수정, 개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실효적인 그런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차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휴가여서 경북 청도에 제 지인분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그 청도가 가보니까 대중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 역 주변을 지나 벗어나면 거의 대중교통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혹시나 싶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보니까 청도군이 대구권에서 대도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수도권의 경우는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조금 서울에서 많이 벗어나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 법률 안에서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라는 부분하고 이동권이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키워드일 텐데 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기준이 뭐고 수준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기본적인 교통서비스가 됐다고 정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 법률을 보면서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기본이 되려면 지금 아마 농어촌 지역을 말씀하시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 이동 행태하고 패턴 그다음에 수요가 다 다를 텐데요. 그럼 그런 분들의 그런 다양한 수요와 이동 패턴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해주면 기본 이동서비스를 해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각자 원하시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농촌 지역에 사시지만 뭐 도심 지역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빠른 출퇴근을 위한 통근을 원하실 거고요. 다른 일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대에 낮 시간대라도 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원하실 거고 굉장히 다양할 건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많은 지역들에서 하고 있었던 행복택시, 백원택시, 무슨 수요응답형 버스 사실은 이런 서비스들이 보면 대부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거 보면 그냥 주민 만족도가 높다, 되게 잘 되고 있다 정도뿐이지 실제로 근데 이게 운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 운영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그게 따른 큰 부담을 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사실 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물론 각 시골에서도 원할 때 차 불러서 갈 수 있고 아주 싸게 갈 수 있고 하면 좋긴 합니다만 각자가 원하는 그 수준들에서 어떻게 평균치를 맞출 것인지 평균치도 아마 평균치를 맞춘다고 해서 다들 만족스럽지 못한 다들 불만인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런 특별법을 만들면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도시권에 심지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중교통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지역은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그냥 맡기고 그냥 놔둘 거냐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권, 비도시권의 단순한 정거장 이격거리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권에 사시는 분과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고민을 좀 더 담고 최대한 가장 많은 접점이 있는 것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냥 약간 잘 모르는 법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를 하셔야 제가 보기엔 향후 이게 실제로 법률로 제정이 되고 그대 관련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아마 국토교통부가 가장 큰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상태로 봐주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정비 이런 게 좀 필요되면 좀 더 효율적인 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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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